한 얘기만 해서 독립운동장한테서 건국운동장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? 이 속에 우수관, 우수관을 교체하기 위해서 이렇게 잘랐습니다. 잘랐는데 우수관을 교체를 하고 이 틈이 좀 많이 버려져서 좀 반듯하게 맞춰서 다시 맞춰서 가지시면 좋아요. 음료와 같이 일을 같이 먹으면 더 좋아요 가지실과는 돈이 없으면 더 높습니다. 같이 먹은 삼칶에 들어갈 것 같아요 치즈는 Siege 찍는 건 여러분들의 기억하고 진짜 동기만 시작 두 번째 두 번째 달라 수 일 일 잘 볶아줄때는 몇ứ? 1,000원 2,000원 4,000원 5,000원 3,000원 10,000원 30,000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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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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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